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느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리 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느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리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느라 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우린 새롭게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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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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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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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신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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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안에 우리 성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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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과 다시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지 또 코로나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좀 멈추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우리를 살피며 돌아보고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가끼만 더 할게요 한가끼만 더 할게요